카니와 똘이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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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이 일로와 갈거야 하 누나 주세요 주세요 옳지 앉으세요 자아 첫 번째 공 첫 번째 공은 노란색 공 오구 잘했어요 첫 번째 공은 노란색 공 시작도 안 했는데 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두 번째 공 갖고 오세요 누나 주세요 주세요 던졌어 자 두 번째 공 두 번째 공은 주황색 공 두 번째 공은 주황색 공 오구 잘했어요 자 잘했으니까 까카 형아 까카 먹고요 자 우리 똘이도 먹고요 삼켰어요? 자 세 번째 공 앉아주세요 아이고 주세요 옳지 앉으세요 자 세 번째 공 세 번째 공도 주황색 공 세 번째 공도 주황색 공 오구 잘했어요 자 똘이 손 옳지 다했어요 일작선 옳지 네번째 공 갖고 오세요 네 번째 공 갖고 오세요 네 번째 공 갖고 오세요 누나 앉으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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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세요 어 누나 갔다 오세요 어 누나 갔다 오세요 똘이 어디 있어요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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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갖고 오세요 누나 누나 두세요 두세요 부서서 두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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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뺏어 볼게요 자 뺏을게요 뺏어 볼게요 아 놓으세요 놓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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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이 앉아 자 네번째 공은 주황색 공 우리 주황색 공이 되게 많아요 자 네번째 공 주황색 공 자 똘이 앉아봐 똑바로 하고 자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하고 자 우리야 다섯 번째 공 천천히 갔다 와 어 누나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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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주세요 앉으세요 앉아 똘이 앉아 자 다섯 번째 공 자 다섯 번째 공입니다 다섯 번째 공은 연두색 공 다섯 번째 공은 연두색 공 잘했어요 그렇게 신이 나 자 앉아 형아 형아 얻고 우리 똘이 앉아 똘이도 얻고 똘이야 이제 마지막 공 갖고 오세요 마지막 공 천천히 오세요 누나 주세요 씹지 말고 주세요 옳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옳지 자 마지막 공 자 마지막 공은 빨간색 공 마지막 공은 빨간색 공 그렇게 신났어요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웃으세요 andere 다리예요 안녕하세요